제천 정방사에 있던 충북의 유형 문화재인 목조 관음보살 좌상이 도난 13년 만인 지난 2017년 어렵사리 확인돼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해당 불상의 중요 기록이 적힌 발언문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부처가 새겨져 있는 높은 보관을 쓰고 표정에서 자애로움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보살상. 제천 정방사 법당의 주불인 목조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지난 2001년 3월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지만 3년 뒤인 2004년쯤 도난을 당하면서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한 문화재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을 문화재청이 환수하며 2017년 13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듯 모진 수모를 겪은 이 불상과 관련 최근 또 다른 중요 유물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불상이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기록을 담은 발언문이 사라진 건데 문화재청은 지난해 상반기 유실 신고를 받고 합동 조사를 벌여 최근 발언문이 유실됐다고 확정고시했습니다. 마지막 정기조사 2022년인가 그때 확인을 하고 유실된 걸 확인해서 신고가 된 건데 23년도에 22년 하반기에 부존재한 것을 알고 23년 초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같이 했어요. 특히 유실된 시기가 불상이 도난당했다 정방사에 되돌아온 지난 2017년부터 문화재 현황 관련 마지막 정기조사가 이뤄진 2022년 4.2로 추정되면서 현재로선 도난보다 사찰 내부에서 자체 유실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 의견도 이게 분쇄될 이유는 없으니까 누가 훔쳐갈 이유는 없으니까 어딘가에 껴져서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가진 수모를 겪고 어렵게 제자리를 찾은 지역 문화유산이 사후관리 부실로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